현대사회의 절박한 문제 해결에 위해 과학과 종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홍성욱 박사는 한국교회 활력화 지원 네트워크에서 마련한 회원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과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기술적, 사회적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학의 사실탐구와 종교의 가치탐구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홍성욱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활력화 지원 네트워크는 목회자들을 위한 창의적 배움터를 표방하며 지난해 출범한 인적 네트워크로 인문 경영학자와 신학자, 목회자들로 구성됐습니다.